안녕 오늘은 아이고 사인회도 끝나고 이제 오늘 그래도 스케줄이 두 개나 더 남아가지고 지금 열심히 스케줄 하러 가기 전에 잠깐 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언니들이 아무도 없어서 혼자 찍었어요 그래도 좋죠? 오늘 너무 오래 기다렸고 추운 날씨에 정말 멀리서부터 와준 팬들 많은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걸스테이 스타콜도 많이 사랑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이 오늘 막 마구마구 올린 이유가 이제 더 이상 스타콜에서 얼굴 못 볼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사랑해요 알러뷰 아이시대로 와이니